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저희가 지관서가, 플라톤 아카데미의 지관서가와 제가 다섯 번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동섭의 인물사전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화가는 자클리 다위드라는 화가입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나폴레옹의 말타고 알프산을 넘고 있는 그림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 화가의 이름은 점체 서양 미술사를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점체 그림은 정말 다 한 번 봤는데 이름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 역시도 아주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어느 날 로그룹 미술관에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유명한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인데 왜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에 미술사 전공하는 분들도 풀네임, 자클리 다위드라는 풀네임을 기억하시는 분이 참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이 안에 그림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는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이 안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이 자클리 다위드라는 화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구의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때마침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일 것 같은데 12월 초에 리릴리 스콧이라는 아주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감독이죠. 리릴리 스콧 감독의 나폴레옹이 국내에 개봉합니다. 그 나폴레옹과도 아주 밀접한 관리 분의 강의를 들으시고 그 영화를 보러 가시면 나폴레옹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는 간단히 제 소개 아까 우리 저희 진행자분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예술인문학자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 쓰는 작가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미술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인문학을 설명한다. 저는 보통 제 역할을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파리에서 한 11년 정도 공부했습니다. 파리에서 공부하는 동안 좀 여러 분야를 공부했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큰 틀에서는 예술이라고 볼 수 있죠. 사진이든 현대무용이든 뮤지컬, 미술, 공연, 영화 등을 공부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인문학을 설명한다. 즉, 그러니까 저에게는 미술이나 역사가 약간 인문학적 베이스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예술을 소재로 인문학을 하는 그런 작가라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이 강의를 자클리 다비드라는 화가 한 명을 미술사학자 선생님이나 혹은 도슨트 같은 분들께서 여러분들께 소개할 때는 아마 저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소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역사적인 인물은 한 권의 책과 같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읽는 사람에 따라서 저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자클리 다비드라는 이 한 권의 책을 저는 예술인문학적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클리 다비드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분들이나 오늘 새롭게 알게 되시는 분들이 저의 해석을 정답이다라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런 관점에서 연구하는 한 연구자의 해석이구나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어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일요일에 낮 시간에 어쩌면 점심 드시고 좀 이렇게 노곤한 시간일 수도 있는 이 시간에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책을 좋아하시고 혼자 생각하시거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여러 정의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모든 정의가 다 그에 부합하는 정의죠. 하지만 제 연구자로서 제 나름의 정의를 내리자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바꾸는 학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한국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면 문사철이라고 하죠. 이 세 학문을 아우르는데요. 이렇게 보자면 사실 인간을 바꾸는 것과 문학 역사 철학이 무슨 관계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인간을 바꾼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면서 한 20살이나 그 즈음이 지나서는 정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 고착이 되면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애로 정치적 관점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바뀌기 어렵죠. 언젠가 그게 딱 굳어지게 되면. 저도 저희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왜 이렇게 잘 안 맞지?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생각을 못 바꾸는 것만큼이나 저 자신도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니 이것은 어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이라는 종의 문제가 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경 공감이 되는 말씀이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로써 오늘 이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마치 지나간 내 삶을 조금 부정하는 듯한 그런 어떤 제스츄어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좀 잘 바꾸지 못한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는데요.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행동도 바꾸기가 어렵죠. 특히 우리가 동양의 가르침, 특히 노노의 가르침을 많이 받는 우리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니만 못하다. 이 노노의 구절을 많은 분들이 이제 깊이 새겼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가볍게 생각하자면 여러분들 지난 한 달 동안 살면서 처음 드셔본 음식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루에 두 끼만 먹었어도 한 60끼 이상 먹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살면서 이거 처음 먹어봤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 노끼 드셔보신 분 계시네요. 아, 이탈리아 파스타 요리죠, 노끼. 아, 차요테라는 채소를 처음 드셔보셨다. 아, 혹시 플라톤 아카데미아서 그런지 새로운 것에 대한 이런 도전의식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는 그냥 먹던 거 먹고,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죠. 심지어 해외여행 가서도 악착같이 내가 한국에서 먹어본 걸 먹으려고 하죠. 아니면 내가 먹어본 것과 가장 유사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고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처음 어떤 음식을 드셨는데 만약에 그 나라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편견이 있었다라는 분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 나라 음식을 먹었더니 아, 너무 나랑 잘 맞아. 왜 이 음식을 이제 만났는지 너무 안타까울 정도야. 너무 맛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나라에 대한 어떤 편견이랄까요? 선입견이 좀 사라질 수 있거나 최소한 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문학, 역사, 철학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여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는 인문학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넓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예술, 인문학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뭐, 그냥 참고삼아 제가 쓴 책들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도 한 분야에서 이렇게 한 분야를 진착하는 연구자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공부했던 파리의 문화, 제 지도교수의 성량 탓인지 좀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인문학을 해온 그런 작가의 설명으로 넉넉히 좀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이제 만나실 텐데요. 프랑스 파리를 가보신 분들은 뭐,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되는 곳이자 어쩌면 이곳을 가기 위해서 또 파리를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르브루 미술관입니다. 르브루 박물관이라고도 하고 미술관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이제 예술, 미술 작품 위주로 구성된 곳이어서 그냥 미술관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르브루 미술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컬렉션의 퀄러티든 방문객 숫자든 뭐 하다못해 방문객 수입이든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세계에서 세 번째 안에는 드는 그런 미술관이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만큼 뭐 대단한 컬렉션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죠. 이 르브루 미술관에서 여러분들 가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유명한 그림은 뭡니까? 그렇죠. 뭐 질문이 좀 너무 야, 이 정도로 묻냐? 우리를 어떻게 보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바로 모나리자죠. 모나리자가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제가 다빈치 책을 쓸 때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 시간에 데오나르 다빈치를 이 지관서가에서 만나시게 될 텐데요. 그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참 대단한 작품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모를 때는 너무 유명해서 별 거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알다 보면 참 다빈치라는 인물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간략히 설명하고 세 번째 시간에 다빈치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루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은 두말할 거 없이 바로 이 레오나르 다빈치의 모나리자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유명한 그림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2등까지 기억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작품이 두 번째로 유명하다고 루브루 미술관에서 인정하거나 아니면 유네스코에서 지정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하는 말로써 가장 유명한 작품은 모나리자이듯이 그럼 두 번째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두 번째로 이 컬렉션에서 이 루브루 미술관에서 또 좀 중요하다고 할 만큼 언급되는 작품 그건 뭘까라고 한다면 여기 나폴레옹 대관식이라고 쓰셨네요. 바로 이 나폴레옹의 대관식 작품이죠. 파리에 있는 노틀담 대성당에서 거행되었던 나폴레옹 1세 나중에 나폴레옹 3세가 나오기 때문에 나폴레옹 1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바로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인데요. 그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그린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림이 두 번째로 유명하고 동시에 그림의 크기도 두 번째로 큽니다. 두 번째로 유명하고 두 번째로 그림의 크기가 큰데요. 그릴 당시에는 아마 제일 컸을 거예요. 그런데 왜 2등이 되었냐 하면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이제 점령을 했었죠. 그때 베네치아에서 뺏어온 작품 카나의 결혼식이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베로네제의 그림 가운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행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이 가로 세로 2cm, 5cm 정도가 더 커요. 나중에 보니. 그래서 그림의 크기도 2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이 그림은 루그루에서 두 번째로 유명하고 두 번째로 그림의 크기도 커요. 그러니까 2등 중에는 1등이에요. 이 그림이. 그리고 2등 중에 1등인 이 화가 이렇게 유명한 그림, 아마 다들 보신 그림일 텐데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모른다. 프랑스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바로 그는 자클리 다비드라는 화가입니다. 자클리 다비드라는 이 화가, 이 화가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1748년에 태어나서 1825년에 돌아가셨는데 77세를 사셨죠. 일단 저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한 40 정도 된다고 봅니다. 40에서 45 이 정도라고 보는데 평균 수명이요. 그런데 그 시대에 77세까지 사셨다라는 것은 대단히 장수한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그 저 시대를 우리나라 역사로 비유하자면 조선 후기에서 일제시대, 해방, 그다음에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625 뭐 이런 그렇게 격변의 시대 있죠. 그 격변의 한 7, 80년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한 7, 80년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자 그게 저분을 이해하는데 이따가 보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히 역사책에는 엄청나게 많이 저분의 그림이 나오죠. 그런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사실 여러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노래도 되게 유명한 곡은 아는데 그 곡에 불렀던 가수 모르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대중음악에서 이렇게 한국의 히트곡을 가진 경우를 원 히트 원더라고 하잖아요. 이 원 히트 원더는 사실 노래 한 곡만 히트한 사람인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자클리 다비드는 당대 40년 정도 당대 최고의 화가였어요. 정말 최고의 화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지위를 누린 화가거든요. 그런데 한 곡이 아니라 정말 수십 점의 명작 히트 그림이 있고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 중요했던 사람인데 왜 한결같이 단체로 기억상실증이 걸린 것이냐? 그의 이름은 잊혀졌을까? 그의 삶을 초년부터 노년까지 꼼꼼히 살펴보니 크게 세 번의 결정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걸 세 번으로 만드느라 고생했어요. 원래 한 다섯 번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섯 번 하면 기억하시기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해서 세 번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 지었습니다. 자, 이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술사적 지식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건 바로 신고전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신고전주의. 여러분들 혹시 미술사를 나중에 공부하시거나 문화사를 공부하실 때 고전주의라고 하면 그냥 그리스 로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전이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의 것, 특히 그리스 것이죠. 로마는 사실 힘으로는 그리스를 식민 삼았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우위를 처음부터 인정을 했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언어와 문화를 하나도 바꿀 게 없다. 너희는 그대로 살아라. 다만 우리가 너희들을 배우겠다. 이게 로마였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보관대작들의 자녀들을 대부분 그리스로 많이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그리스인 출신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노예로 여기서 말하는 노예가 우리는 육체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노예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약간 몸종 개념인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 또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라는 문화가 로마라는 유통망을 따라서 지중해 전반에 펼쳐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통 보죠. 그래서 미술사에 좁혀서 보더라도 그리스의 것을 대부분 로마는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굳이 꼽자면 한 가지 로마가 덧붙인 것은 모자이크였습니다. 예전에 이제 벽화보다는 모자이크가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다 보니까 로마의 이런 어떤 황제의 문화와 좀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라벤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래서 이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로 이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문화와 좀 관련이 되겠죠. 당연히.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도 이 그리스 문화를 되살리자. 뭐 이런 개념에서 출발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고전주의인데 신고전주의는 네오클래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유행했던 것이 다시 유행하는. 요즘 말로 하면 복고라고 하죠. 뭐 이렇게 부르는데 신고전주의는 과거의 유행은 지금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대로 반복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복은 아닙니다. 과거의 것이 거의 돌아오는데 당대의 감각에 맞게 좀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패션을 예로 들어도 요즘 90년대 패션이 MG세대의 유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90년대 패션이 그대로 유행하느냐? 그건 아니죠. 90년대 예를 들면 와이드 팬츠가 유행을 하더라도 요즘 감각에 맞게 길이가 짧아져요. 예전에는 왜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누나들이나 여동생이 막 통바지 입고 다니면 동네 청소 다 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통리 넓은 바지가 유행하더라도 길이가 짧아져서 끌릴 일은 별로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과거의 유행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 시대의 감각에 맞게 바뀌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네오, 신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문화가 돌아왔는데 당대의 프랑스 궁정풍의 우아함과 결합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대로 반복됐다는 게 아니라 이 궁정 17, 18세기, 특히 18세기 말에 베르사유 궁전의 어떤 스타일이 좀 가미된 그러면서도 되게 우아한, 고전적 우아함을 갖춘 그런 어떤 미술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러면 신고전주의가 유행했냐. 요전에 유행했던 것을 로코코 양식이라는 아주 장식적인 미술이었거든요. 왜 이때 유행했냐.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세 번째 나오는데 아마 배낭여행 가보신 분들 다 가보셨을 텐데 홈페이 유저 기억나시죠? 홈페이 가시면 이제 그게 화산이, 배수비어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대로 동네가 어떻게 보면 약간 타임머신처럼 기록이 되었던 곳인데 그 나폴리 근처에 있는 헤라클레니움 이런 유적도 역시 같이 발견이 됐는데 사실 헤라클레니움이 훨씬 더 약간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18세기에 그리스 로마 문화를 공부하던 식자층에서 봤을 때 시각적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마을 전체, 도시가 하나가 발견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대 문화에 대한 붐이 잃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은 이유는 절대 아니겠지만 주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신고전주의라는 것이 18세기에 유행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렇다고만 해서 유행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당시에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이런 개몽주의 이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타고 역시 진지한 미술은 역사화, 역사화를 내가 부흥해 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정 시대의 왕의 결심이니 그것이 곧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면과 그대로 이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그림에도 위계가 있었어요. 이게 좀 경박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그림도 소고기처럼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등급, 툭불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역사화인 거죠.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역사화를 그렸습니다. 역사화라는 것은 짐작하시다시피 자국의 고대 역사적 영웅을 그린다거나 역사적인 사건을 그린다거나 그리스로마 신화를 그린다거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역사화입니다. 그리고 초상화예요. 인물을 그리는 초상화. 그래서 당대 최고의 화가들은 대체로 역사화와 초상화를 그렸겠죠. 그리고 장르화는 약간 풍속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물화, 풍경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당대에 가장 학급의 화가들이 그렸던 게 풍경화, 정물화였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 개념이 이것은 생명력이 없다. 아니면 역사화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게 풍경화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낮게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미술관들 다니시다 보면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떤 역사적인 장면을 그린 그런 화가들 있잖아요. 지금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잊혀졌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는 참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그룹에 속하는 화가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다섯 번째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역사화, 초상화, 장르화, 정물화, 풍경화 있잖아요. 이거 한번 잘 보시면 이 신고전주의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그림 양식이 서양 미술사에서 인상주의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개 중에 인상주의는 주로 어떤 걸 그렸습니까? 모네는 뭘 그렸어요? 그렇죠. 주로 자연이나 풍경화나 이런 걸 주로 그렸죠. 그렇죠? 그것은 우연일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인상파 애들은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선하다고 가장 쓸모없는 것이라고 버린 것을 우리는 너희의 역사화의 자리에 두겠다. 그런 면이 있죠. 굉장히 야심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네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자면 이 역사화가 가장 중요한 미술 양식이었고 그 역사화를 부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상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비 유학생을 뽑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 해에 미술, 실내 장식, 건축, 주얼리 이런 여러 분야에서 한 명씩 뽑아서 말 그대로 로마에 보내주는 그런 상입니다. 프랑스 국비 유학생이죠. 한 3년 정도 머물게 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한 해에 그림에서 한 명이 뽑히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뽑히겠어요. 여기에 자클 루이드 다비드가 도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의외겠지만 네 번째 도전만에 마침내 수상을 해요. 여기서 하나 이 자클 루이드 다비들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세 번 떨어지고 나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좌절하고 더 분노하고 더 이 그림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신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화나는 일. 그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주변의 무시도 그렇죠. 라이벌, 친구가 붙는 거, 능력 없는 자가 성공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건데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다비드는 그렇죠. 평소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동료가 있어요. 아뜰리에. 그 사람이 로마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좀 자괴감이 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좌절했을 수 있죠. 그렇게 자살 시도를 했는데 선생님이 찾아가요. 야,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서 안 되면 이번에 말자. 해서 네 번째 시도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상을 받았어요. 바로 이 그림으로. 그리고 그때 심사위원이 바로 자기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클리 다비드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외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락항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로 상징되는 권유에 굉장히 많이 끌렸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 그림을 뽑아줄 사람, 즉 로마상 심사위원의 취향에 부합하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왜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안 뽑히면 그 사람 심사위원을 비난할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다비드는 그게 아니라 아,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내가 그리고 싶은 걸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그림을 뽑아줄 사람, 내 그림을 사줄 사람, 내 그림을 선택할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간파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사회생활에 성공하려면 바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회생활에서는 나를, 그렇죠, 고객의 니즈 같은 건데 나를 키워줄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내가 한다면 어쨌든 나는 그 사람에게 버려지지 않고 나를 키워준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제가 자클 루이 다비드의 인생 처세술이라는 책을 쓰려고 했어요, 처음에.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받은 상이 로마상이고 바로 이 그림인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잘 보세요. 화면 잘 보세요. 이런 걸 역사화라고 합니다. 역사화. 고대 그리스 왕가의 이야기예요. 고대 그리스 왕가의 안티오키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안티오키우스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에라시 스트라우스라는 의사와 안티오키우스라는 왕자의 이야기를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당대의 사람들은 다 알고 봤습니다. 일단 아는 이야기를 본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삼국지의 삼고초료라는 이야기를 알고 그 삼고초료가 그려진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겁니다. 그게 역사화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모르고도 이런 그림을 봐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읽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야매로 그림 보는 법이에요. 이게 야매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한 90에서 95%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95%인데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빨간색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빨간색. 그런데 왜 빨간색을 찾아야 될까요? 빨간색을 칠해진 사람이 중요하다.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빨간색이 중요하겠습니까? 보매하신 강연자께서 하시는 야매라는 단어가 주인공의 색, 교황의 색, 대급을 뜻한다. 높은 주기여서 그렇다. 교황성화도 그렇죠. 추기경이 원래 빨간 모자 이렇게 얘기하죠. 빨간색이 거기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미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나오시네요. 이제 아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게 인공염료 시대에는 염료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시대에는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가격이 다르지 않겠죠. 그런데 자연염료 시절에는 좀 다르겠죠. 그림 값, 물감 값이. 그래서 아시다시피 가장 비싼 물감은 울트라마린이라고 하는 청금석에서 만드는 색이 있어요. 조선 청자 색깔 있죠. 백자 말고 청자. 그래서 조선이 백자보다 청자가 비싼 이유가 그 알료 때문인데 유럽에서 그 울트라마린 울트라마린이란 뜻 자체가 뭐예요. 울트라는 건너서고 마린은 바다죠. 바다 건너온 색이라는 뜻이. 그 울트라마린은 유럽에서 어디서 구했냐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광산에서 돌로 채취한 이걸 가져와서 이제 물가를 만드는데 당연히 금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 울트라마린은 주로 성모 정도밖에 칠할 수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그 색이 아니네. 빨간색이 비싼 물감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한테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걸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외우신 다음에 이제 강의를 따로. 여기 보면 화면 잠깐 보실 수 있어요. 왼쪽 편에 있는 이 빨간색 옷으로 휘감고 있는 분 계시죠. 물론 야매가 아니죠. 야매가 아닌데 이제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주문을 걸듯이 한 표현입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남자분 이분의 빨간색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죠. 그럼 뭐겠어요. 내가 주인공이다. 이 뜻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의 일단 얼굴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쇼커널리라는 남자 배우 혹시 아세요? 쇼커널리 쇼커널리 아시는 분들은 네 여기 아신다는 분 많으시네요. 그렇죠. 007에서 나오고 뭐 파인딩 포레스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약간 닮은 듯하죠. 쇼커널리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40대 이상입니다. 지금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20, 30대는 쇼커널리가 누구지라고 생각하는데 40대 이상들은 확실히 알죠. 그 쇼커널리의 나이 든 얼굴 있죠. 그 얼굴이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현자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이나 교수나 이런 역을 많이 하신 거예요. 나이 드셔서 그분이. 그런데 이 얼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이분은 에라시 스트라우스라는 의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이분은 오른손을 보세요. 오른손으로는 이 여자분을 가리키고 있죠. 왼손은 뭘 하고 있습니까? 왼손. 왼손은 남자분의 맥박을 짚고 있죠. 맥박.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의사라는 것이죠. 오른손은 시계방향으로 이야기가 보통 진행이 됩니다. 시계방향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남자. 이 남자 어떻습니까? 아주 금침대. 화려한 금침대에 누워 계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맥박을 짚고 있으니까 환자겠죠. 그런데 팔다리는 멀쩡해요. 그리고 상반신을 벗고 있습니다. 왜 상반신을 벗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 이렇게 위통을 벗고는. 그렇죠. 열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지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열이 나는 병이야. 그런데 팔다리는 멀쩡해. 그건 무슨 병이겠어요? 이 젊은 남자가 아, 화병이라고요? 아, 네. 화병. 10대가 화병이 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로 화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육체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겠죠. 청춘의 시절이 겪는 마음의 병 바로 상사병이겠죠. 그러니까 이 상사병을 앓는다는 것을 이 의사가 간파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세 번째 남자. 이 남자의 제스처는 뭡니까? 외국 애들 많이 안 이거. 왜? 라는 뜻이죠. 아니, 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를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뾰족뾰족한 왕관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 건물 뒤도 보시면 이 뒤에 있는 건물 있죠. 이 기둥. 이런 기둥. 이런 기둥이 있으면 뭐예요? 왠지 학부 애들한테 이런 거 있으면 뭐니 했더니 파스타 집이요? 이러는데 이런 거 있으면 이게 궁궐이죠.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궁전회라는 곳이죠. 궁전회에서 왕인 아버지가 자기 의사에게 자기 아들이 어디가 아프냐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에라시트라우스가 보니까 왕자님이 팔다리는 멀쩡한데 끙끙대고 있으니까 마음이 병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궁정에 있는 모든 여자를 줄을 세워서 한 명씩 왕자님 앞을 지나가게 되려고 했어요. 왜? 이 시대에 왕자님의 행동 반경이란 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반한 여자가 이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한 명씩 여자들이 쭉 서 있죠. 그리고 건물이 약간 꺾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회화적으로 봤을 때 답답한 실내 공간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많은 여자들이 줄이 서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여자들이 서 있다가 바로 저 흰옷 입은 여자가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왕자님의 맥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운스, 바운스 했겠죠. 뛰었겠죠. 그렇죠. 엄청 뛰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 의사가 에라시 스트라우스가 바로 저 여자 때문이다. 저 여자다. 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역사화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여기까지는 아셨으면 이거는 짐작할 수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약간 신문 만평 같은 느낌이죠. 이런 역사화가. 그러면 그림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왕자님의 오른발이 여기 빼곡 빼꼼 삐져 나와 있죠. 이건 왜 이렇게 삐져 나와 있을까요? 역사책 그 어디에서도 왕자님 오른쪽 발이 침대 밖에 삐져 나와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이것은 화가가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함축한 거예요. 그럼 저기는 왜 저렇게 삐져 나와 있을까? 즉 저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여자를 가리킨다고요? 발가락으로 이렇게 여자를 가리킨다? 굉장히 좀 불경스럽네요.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발로 가리키고 그런데 저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 여자의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왕관에 쓰고 있죠. 자신의 의붓 어머니예요. 자신의 의붓 어머니 심지어 아이를 낳은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의붓 어머니 자신의 의붓 어머니한테 반해가지고 이 왕자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거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 내용은 제 책에 잘 쓰여져 있으니까 잘 서서 한번 읽어보시면 농담이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 발이 삐져 나와 있습니다. 저 발이 삐져 나와 있으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아침 드라마 각이 아니고 이게 막장이 아닙니다. 이게 고전의 차이인데 고전과 막장이 차이인데 이게 뭐냐면 저 발이 삐져 나와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어? 왕자님 침대는 금 침대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딱 보이지 않나요? 프레임이 두 번째는 침대 시트가 흰색의 끝에 금수가 있죠. 금사가 붙었죠. 그렇죠? 흰색의 금사 우리 왕비의 옷은 어떻습니까? 흰색의 금수 흰색과 금색 이 두 가지가 같이 맨몸에 같죠. 둘이 서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공통점이자 연결된다는 뜻이죠. 그냥 뭐 금색 칠했겠지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이런 걸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걸 탁월하게 맞춰냈습니다. 즉 그렇게 해서 왕은 굉장히 고민했으나 이 에라시 스트라우스의 권유로 인해서 왕이 결국 자신의 부인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해서 그리스 왕과의 전통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왕의 계승 적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 이거는 당시에 고대 로마사를 대부분 교양인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로 치면 히빈 장씨 얘기 같은 거죠. 그렇게 흔한 얘기였어요. 그거를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과연 로마상을 받을 만한 실력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로마상을 받은 그 자클리 다비드한테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그림을 하나 주문합니다. 그림을 주문해요. 그 주문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대단히 잘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빨간색을 찾으시면 중간에 빨간색 망토를 두르고 있는 저분이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분이신데 호라티우스라는 건데 이 이야기도 간단히 고대 로마사에 나오는 역사화거든요. 역사 얘기를 하자면 고대 로마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옆나라와의 전쟁할 때 전면전을 피하고 3대 3으로 붙기로 했어요. 옆나라 알바룸가랑 3대 3으로 붙기로 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는 저희가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 싸우겠다 라고 보라티우스의 세 아들이 자원했습니다. 그 세 아들이 아버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순간을 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클루이 다비드는 굉장히 영리한 영화 감독과 같은데 그런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좀 틀 때가 많아요. 자 잠깐 그림 보세요. 중간에 아버지가 칼 세 자루가 있죠. 아들 셋이 충성을 맹세하는 이렇게 하는 인사 중간쯤 있는 이 손높이가 당시 로마 군단의 승전 인사였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히틀러가 나치에 써먹었죠. 그렇게 가져갔는데 이 인사인데 그 사실관계가 뭐냐면 처음에 잘 보시면 아들 셋 세 형제잖아요. 그러면 남자분들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맨 앞에 있는 남자분 있죠. 맨 앞에 있는 남자분 과연 이렇게 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보고 있었을까요 군대 사효류로 따지면 당연히 우리를 보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몸을 반대로 돌렸죠. 왜 돌렸냐 이렇게 돌림으로써 중간에 둘째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오른손으로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 형제의 허리를 감싸죠. 왜 이렇게 하는가 아버지에게서 난 새 줄기 같은 거죠. 나무뿌리라 그러면 줄기가 세 개죠. 하지만 이렇게 합쳐짐으로써 뭡니까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의 아버지에서 나왔지만 몸은 다 다르죠. 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마음은 우리 셋이 하나다 같다 겹쳐져 있다 뭉쳐져 있다 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돌려놓고 그리고 이 합쳐진 마음이 우리를 치면 군대 인사가 같아야 되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높낮이를 다르게 했어. 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라는 문학적 표현을 그림으로 그리면 뭡니까? 이렇게 도레미파 올라가듯이 상승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향한 마음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마음은 강하고 하나로 뭉쳐져서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아버지인 파더의 땅을 뜻하는 랜드 파더 랜드는 바로 조국입니다. 즉 국가를 향한 아들들 백성의 마음은 중성심으로 들끓어 올라서 점차 상승하고 있다. 그 뜻을 여기서 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은 누가 주문했습니까? 왕이 주문한 거예요. 왕이 주문했으니 가비드의 깨달음은 뭐였습니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까 보다 왕이 그렇다면 좋아할 건 무엇인가 이걸 생각했다는 거죠. 왕은 당연히 전쟁이 났을 때 자신의 백성들이 앞다투어 나가서 싸우겠다. 얼마나 이 그림의 메시지가 좋아요. 그림 자체도 탁월한데 메시지도 되게 탁월한 거죠. 여기서 또 막장이라면 막장일 수 있는데 이 오른쪽에서 잠시 보시겠습니까?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많이는 못해드리는데요. 이 검정 베일을 쓴 여자 근데 왜 저 여자는 검정 베일을 쓰고 있나? 로마가 그 옆나라에 3대 0으로 이길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3명 거기도 3명 나왔을 때 3대 0으로 이길 수도 있는데 왜 저 여자는 검정 베일을 쓰고 있는가? 뒤집어 얘기하면 저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검정 베일을 쓸 수밖에 없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저 여자가 검정 베일 즉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어떤 경우입니까? 가족이 죽었을 때죠. 즉 저 여자가 어떤 경우에라도 입을 수밖에 없는 딱 하나의 경우 상대방 국가의 가족 친정집 그렇죠. 그거죠. 저 옆나라 알바룸가에는 크로아티우스라는 세 형제가 나오는데 그 집에서 시집 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친정 식구가 죽던 시댁 식구가 죽던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상복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야. 즉 바꿔 얘기하면 어제까지는 뭐예요? 사돈지간이었어. 근데 오늘은 어때야 돼요? 각기 자기 나라에 명운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 중에 이 여자 같은 경우는 그 나라로 그 가족하고 다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겹사돈을 맺을 집안이었던 거죠. 이 전쟁만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이 그림의 뜻은 뭐예요? 개인적인 슬픔을 딛고 인간적인 슬픔을 딛고 조국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는 그림이에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다비드의 놀라운 처세술이 뭐냐. 여러분 왕이 주문한 그림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 그림을 완성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겠어요? 그냥 보통 사람의 생각은 이 그림은 왕이 주문했어. 그럼 내가 그림을 완성하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왕에게 보여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건가 봐요. 왜? 왕은 그림 보는 눈이 없어요. 왕은 그림 보는 눈이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어요? 그림에 관한 명성을 듣는 귀는 있겠죠. 자클리 다비드는 이 그림을 로마에서 공개합니다. 베르사유가 아니라 로마에서 최초로 공개해요. 그러면 당시 문화의 수도였던 이 로마에는 전 유럽의 주요 인물들이 다 로마에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엄청나게 칭찬을 하면 이게 해외 토픽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게 다시 베르사유 국무에 들어가겠죠. 이야기가. 그래서 이 그림을 로마에서 직접 보고 프랑스 화판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라고 쓴 자 그 자가 바로 괴태였습니다. 괴태마저 이 그림에 감동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 그림으로 다비드는 확실히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즉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니까 왕이 하나 더 주문합니다. 야 너 그림 정말 좋다. 자 하나 더 그려봐. 고대 로마사의 산토막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 이거였어요. 조건은. 왕이 주문작이란 건 뭐예요? 왕이 만족하면 왕 밑에 있는 주요 신하 귀족들이 다 다비드한테 그림을 주문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이야.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간단히 설명하면 화면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브루투스입니다. 그런데 윌리우스 카사르의 양아들이자 암살했던 그 브루투스가 아니고 고대 로마가 전제 왕제 왕권의 시절이 있어요. 왕정의 시절이 있는데 그 전제 군주제 왕정을 무너뜨리고 즉 타르키니우스를 몰아내고 공화정을 열었던 초대 집정관 브루투스가 있어요. 그 초대 집정관 브루투스입니다. 그런데 이자의 아들 둘이 왕정 복귀 음모를 꿈꾸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참수 당했어요. 그런데 참수는 목이 잘리는 귀족들한테만 허락된 당시에 사용 방식인데 그때 브루투스가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거기에 음모에 가당한 거죠. 반역죄인 거죠. 그래서 현행범에 끌려왔어. 의회에. 그때 물어봐요. 주변의 오른팔들은 그냥 추방하자 그랬어요. 추방하면 자객을 보내서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브루투스는 그 아들들한테 묻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그렇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법대로 목을 쳐버렸어요. 둘 다. 그렇게 죽은 아들들의 시체가 자기 집으로 전해지는 순간을 담은 그림이 물론 당시에 그 브루투스는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집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재구성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추방을 하면 가뜩이나 지금 왕정을 무너뜨린 초기에 공화정 지도자가 자기 아들을 살려주면 공화정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공화정 최대의 집정관이 자기 아들 둘의 목을 베었어. 이제 왕정 복귀는 꿈도 꾸기 어렵겠죠. 바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웠습니다.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비정하죠. 하지만 공화주의자 수는 굉장히 위대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두 아들을 목을 베일 정도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은 왕이야. 그런데 공화정의 정치인이 그림의 주인공이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에 조선총덕부에서 그림을 주문했는데 그림의 주인공이 약산 김원봉이라든지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너무 이상한 상황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이 그림으로 다비드의 운명이 바뀝니다. 왜? 프랑스 혁명이 터진 거예요. 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는 왕정이었는데 그림이 완성됐을 때는 공화정이 된 셈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다비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다비드판은 뭐겠어요? 원래 다비드는 공화주의자야. 그런데 왕정에 태어났어. 그래서 왕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리를 잡은 사람이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짐작은 했지만 확신을 할 수 없죠. 그거 누가 알았어요. 프랑스 혁명이 터질지는 몰랐어요. 아무도. 그럴 때 다비드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이 그림을 통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드러냈다라고 보는 쪽이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쓰신 것처럼 어떻게 보겠어요? 야 왕은 끝났고 이제 공화정이 될 것 같으니까 왕한테 주문받은 거를 공화정 정치인한테 부합하도록 그린 것이다. 즉 기회주의자다 그냥 라고 생각하겠죠. 다비드에 대한 평가가 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럼 이 판단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가 진짜 왕당파였는지 공화파였는지는 이후를 살펴보면 되는데 프랑스 혁명이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열었어요. 인류 역사는 절대다수가 왕정이었습니다. 우리만 따지더라도 단군 조선 이래로 공화정이 시도된 것은 한 80년이 되죠. 해방 이후니까. 하지만 87년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공화정에 들어선 걸 따지면 40년밖에 안 되죠. 4,300년 역사 가운데 한 40년이에요. 정말 찰나의 순간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개혁과 혁명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왕을 죽인 다음에 다른 왕을 세운 것은 개혁이에요. 하지만 왕을 죽인 다음에 왕이 없는 사회로 가자 했으니 그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가 인류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한 바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한 230, 40개국 중에 대부분은 다 공화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던진 근본적인 질문 사실 프랑스 혁명은 긴 이야기지만 짧게 압축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지자면 프랑스 혁명이 던진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국가의 주인인가. 왕정 사회는 당연히 왕이죠. 그렇죠? 그렇게 따졌을 때 공화정에서는 다수, 공화정 즉 레퍼블릭이라는 것은 라틴어에 레스퍼블릭하잖아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집행되는 사회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다수, 즉 주체적인 어떤 시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프랑스 혁명에 한 90년에 걸친 과정인데 이거를 회야로 끌어당기면 회화의 주인은 누구인가. 즉 권력자인가 화가인가. 누가 주인인가. 요즘의 답은 뭡니까? 파블로 피카소, 빈센트 방구 어떻습니까? 다 화가의 생각을 표현하죠. 요즘 현대미술에서는 회화의 주인은 아티스트, 예술가라고 우리는 짐작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저 시대에 자클루이 다비드가 봤을 때 다비드의 대답, 그림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는 권력이라고 봤습니다. 권력이라고 봤습니다. 자, 다비드는 공화정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 왕정 사회에서는 왕의 선택을 받은 화가 정도였어요. 공화정이 되었을 때는 공화정의 정치인이 됩니다. 의원이 돼요. 그리고 문화 전반을 관리하는 요즘어로 따지면 문화부 장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돼요. 화가이자 정치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이 그림에 그려진 저자는 장폴마라라는 언론인 출신의 혁명가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시기 유명한 정치인은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 시간에 배우셨던 막신드 로베스피에르와 덩통 정도인데요. 로베스피에르와 더불어서 급진파의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자기 노트에 이름을 쓰면 다음날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서슬퍼런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 장폴마란데 이 사람은 피부병 때문에 주로 욕조에서 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급진파에 대한 증오가 강했던 온건개혁파가 이 자를 암살을 해요. 그 사건 현장을 그린 현장은 바로 이렇습니다. 오른 이 그림이 더 현장에 가까워져요. 코르데이샤르라는 여자분이 온건개혁파인데 저 여자가 생각하시기에 이 급진파 때문에 프랑스의 혁명이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 자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청원을 빌미로 들어와서 암살했습니다. 그 마라의 실제 집무실이자 욕조는 전면에는 프랑스 지도가 있고 왼쪽에는 책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렸는데 그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른쪽은 사실 다큐멘터리라고 봐도 무방이에요. 그러면 자클리 다비드가 마라의 욕조가 어떤지 몰라서 이렇게 그렸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 전날에 다비드는 마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었어요. 가까운 사이였고. 그런데 왼쪽으로 그랬어요. 왜? 이 그림을 누가 주문했겠어요? 공화정 정부가 주문했습니다. 공화정 정부가 장폴마라의 장례식 때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이 국장에 필요한 장례식 초상화로 쓸 거기 때문에 왼쪽처럼 뭡니까? 혁명의 성자로 묘사합니다. 혁명의 성자. 보시면 오른쪽에서 빛이 이렇게 떨어지죠? 렘브란트 그림처럼 떨어지고 이 포즈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상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흰 터번을 쓰고 마치 여기 협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마치 비석처럼 아 마라, 마라에게 다비드. 자기 이름을 어디 쓰는지도 너무 잘 알았어요. 이게 국장에 쓰여질 초상화였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도록 즉 공화정 정부가 원하는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굉장히 잘 그린, 탁월한 그림이죠. 혁명의, 쉽게 말하면 우리로 그냥 비유하자면 정치인이자 안기부장 예전 80년대 그 서슬포런 그런 사람인데 이 공포정치를 했던 사람은 정치인인데 왼쪽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슨 철학가의 죽음이랄까요? 성자의 죽음처럼 묘사해놨죠.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그는 또 공화정에서는 철저하게 공화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던 이 혁명정부가 단 4, 5년 만에 무너지죠. 로베스페에르가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고 이 로베스페에와 더불어서 이 혁명정부를 구성했던 대부분의 자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비드는 정말 다행히도 운 좋게도 다행히도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목숨은 부지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도소에 수감했을 시절에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까 가장 먼저 보여드렸던 그 자화상이에요. 어떻겠어요? 로마상을 받은 내가 왕의 주문작을 그려서 극찬을 받았던 내가 괜히 정치하는 애들하고 얽혀가지고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에 떨게 된 거죠.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결심했겠어요? 내 다시는 정치인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혁명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등장한 자 이 자가 누굽니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자클리 다비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을 제안해요. 첫 번째는 이탈리아 원정에 동행해달라. 거절합니다. 두 번째, 이집트 원정에 동행해달라. 거절해요. 이런 이유로 거절했겠죠. 정치인과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당신의 연말쯤에 초상화를 그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저녁 한 번 먹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원래는 통령으로 뽑혔습니다. 우리를 치면 다섯 명의 통령 중에 한 명이었어요. 대통령 쉽게 말하면 뽑힌 건데 쿠데타를 통해서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나폴레옹 황제의 제안을 두 번이나 깠죠. 다비드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황제예요. 황제. 임기제가 아니라고요. 죽어야 끝나는 게 황제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의 남은 생은 나폴레옹 밑에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나서 그가 발표했던 신작이 바로 세 번째 결정적인 작품 사비니의 여인들인데 이 그림은 잘 모르실 텐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내용은 간단해요. 고대 로마는 기본적으로 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자들로 구성된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이 집단은 로마를 건국한 자 이 빨간 옷 입은 사람 이 사람 누구겠어요? 로물루스입니다. 로마의 건국자. 빨간 옷 입고 있죠. 이 로물루스를 비롯해 대부분은 아마 범죄자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데 어쨌든 남자들로만 구성됐어요. 그 사회를 이어가려면 누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필요하죠. 즉 여성이 필요합니다. 여자를 만들 수도 없으니 뺏어올 수밖에 없죠. 사비니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옆에 옆나라 사비니 애들한테 우리가 같이 라틴족으로서 우리 같이 제사 지내자 라고 해놓고 교자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무기를 다 풀잖아요. 무기를 이제 무장을 푼 채로 들어가니 어느 순간 갑자기 닥쳐가지고 여자들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인이든 딸이든 누나든 여동생이든 이렇게 뺏겼지만 목숨을 부자하기 위해서 사비니족 남자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와 사비니 간 총 다섯 번의 전투가 몇 년에 걸쳐 벌어집니다. 그중에 4차전은 사비니가 로마에 쳐들어왔어요. 그때를 기록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니콜라 푸생이라고 자클 루이 다비드 이전에 17세기 프랑스 바로 그를 대표하는 화가예요. 즉, 이것이 그림의 정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그리는 게 정답이에요. 어떻게? 로물루스가 있죠. 그는 빨간 옷을 입고 멀리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런 혼란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막 난리 났죠. 왜? 사비니 애들도 그냥 자기 여성들을 뺏기고 살 수 없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혼란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를 조국을 위한 먼 미래의 선택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는 정당화를 로물루스한테 부여하는 것이 이런 글이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이거 잘 보셨죠? 자, 이거를 자클 루이 다비드는 어떻게 그렸냐?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자클 루이 다비드 그림 가운데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많은데 1등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숨겨진 걸작입니다. 이것도 역시 루브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루브로 가셔가지고 남들이 다 황제의 대관식 보고 있을 때 자클 루이 다비드의 사실상 걸작은 사비니의 여인들이지 라고 얘기하시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는 척 해가지고. 어쨌든 진짜 이 그림이 절묘한 그림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완전 다른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의 주인공은 로물루스죠. 하지만 우리의 다비드가 그린 그림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누구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얘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흰 옷 입은 여자죠. 누가 봐도. 난 잘 모르겠다. 외우세요. 흰 옷 입은 여자 주인공이. 중간에 딱 있잖아요. 이게 그림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그림 이 그림 루브루에 가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왜? 모나리자를 보러 가는 길이 있어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이 흰 옷 입은 여자가 주인공이죠. 이 여자 이름은 헤르실리아예요. 이 여자가 싸움을 아 뛰어가느라 못 보셨어요. 아 어떡하나. 다음에 가시면 천천히 걸어가시다 보면 이 그림 보입니다. 대관식 옆에 있어요. 이 그림 보시면 이 여자분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두 명의 싸움을 말리고 있죠.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사비니의 왕이에요. 사비니 왕의 딸이자 오른쪽에 있는 로물루스의 부인입니다. 즉 이 여자는 자신의 친정아버지와 자신의 남편의 싸움을 말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게 뭐 나폴레온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라고 생각하시겠죠? 이 그림을 전면을 보시지 마시고 저 뒤를 한번 보세요. 후지 나폴레옹을 위해서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저 뒤를 한번 보세요. 뒤를 보시면 혹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있으신가요?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저시대의 교양이 부족해서 그래요. 저시대 사람들은 교양이 교대 로마 이런 걸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원래 7개의 언덕에서 세워진 부족 국가로 출발하잖아요. 지금도 로마 가시면 중요한 건물들이 다 7개의 언덕에 있습니다. 이거 언덕도 그런 언덕인데 이것과 이 앞에 있는 건축물 어떻습니까? 이 앞에 있는 건축물 뭐와 닮아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이 건축물 잘 보세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실까요? 즉 저건 뭐겠어요? 바스티오 감옥입니다. 즉 경복궁 앞에 63빌딩에 서 있는데 우리는 못 알아본 거예요. 지금 하지만 저시대 사람들은 다 알아봤겠죠. 저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그림의 메시지는 뭡니까? 프랑스 혁명 사비니 로마 대립관계 이건 무슨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을 하면서 왕당파니 공화파니 왕당파니 공화파니 하면서 서로 너무 죽도록 싸운 거예요. 서로 죽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프랑스 혁명 이후 즉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현실을 왕당파니 공화파니 니네 죽도록 싸우지 않았냐? 그래서 많은 사람 죽지 않았냐? 그래서 뭐 좋아졌냐? 좋아진 게 없지 않냐? 그러니 이제 뭐겠어요? 헤르실리아의 지혜를 빌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보자 라는 메시지예요. 물론 이렇게 누구도 말한 적 없지만 이렇게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저때 공개 나폴레옹이 독재 즉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법 이 법이 95% 넘게 압도적인 찬성을 받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정당성과 명분이라는 것을 이 그림 한 점으로 다비드는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냐? 그래서 프랑스라는 나라에 좋아진 게 뭐가 있냐? 이럴 바에는 헤르실리아처럼 지혜로운 자를 믿고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야 된다. 저 헤르실리아가 누구겠어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다비드가 꾀를 낸 건 뭐냐? 이 그림을 루브르 미술관에서 유료로 전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가 놀라운가? 당시에는 그림 한두 점을 보기 위해서 유료로 그림 전시하는 경우 없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엄청 비난했겠죠. 도대체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따위 그림을 한두 점 보여준다고 돈을 많이 받냐? 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날 어떻게 얘기했어요? 루브르 미술관 앞에 줄이 쫙 쓴 거예요. 이게 스캔들의 힘입니다. 긍정적 스캔들은 빠른 속도로 멀리 퍼지지 않아요. 오로지 부정적 스캔들이 빠른 속도로 멀리 퍼집니다. 그것은 그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SNS나 이런 데서 남이 잘되는 소식은 짧게 끝나죠. 누가 누가 결혼한다 이런 거. 하지만 누가 누가 이혼한다 이런 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퍼지잖아요. 그게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단시간에 이 그림 보고 나폴레옹에 대해서 좀 맞득 차는 마음이 있던 사람도 그래 아 지난 한 20년 동안 나라가 이게 꼴이 뭐냐 이게 이제 좀 안정적이고 좀 새로운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위대한 나폴레옹 장군과 더불어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여론을 저 그림 한 점으로 몰아쳤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입장을 하면 큰 그림을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 보이세요? 화면에 이 아이 이 소년의 눈높이에 걸었어요. 그림을 굉장히 위협으로 그린 거죠. 그러면 그림부로 들어온 사람이 봤을 때 저 아이의 눈높이에서 저 그림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막 이 현장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죠. 현장감이.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그림 맞은편에 대형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VR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전시했어요. 너무나 대단하죠. 주문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간파하고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보여주는 방식마저 고려했어요. 이런 효과를 그림 한 점을 통해서 얻어냈습니다. 따라서 자클루이 다비드 그림을 그냥 뭐 피카소나 빈센트 반고 그림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의 그림이라는 것은 언론의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왜? 문맹이 높고 문맹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글보다는 그림이 넓고 빠르게 전파되죠. 그런 것을 구현한 것이 바로 이 다비드예요. 자클루이 다비드를 요즘 말로 하자면 영화감독과 언론인이 결합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심리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가까이 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거죠. 파고란 실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두 번 까였던 나폴레옹의 마음마저도 봄 눈녹듯이 녹았겠죠. 아 뭐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까더니 이런 그림을 딱 이렇게 주문도 안 했는 딱 그려서 보여줘요. 어떻습니까? 짐에게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황제 폐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까이 와. 이렇게. 그건 뭐예요? 다시 한 번 그의 품속으로 날아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그린 그림. 바로 이 그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로 그 그림이죠. 특히 남자분들 뭐 나폴레옹 위스키 지금도 나오나요? 우리나라에? 나폴레옹 양주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한국 술로 아는데 이 나폴레옹 그 술이 원래 양주가 저도 대학 시절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 술을 사 먹었는데 내일이 없는 술이죠. 그렇죠? 먹고 나면 모래 깬다고 내일이 없는 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단한 그 숙취를 자랑하는 술인데 어쨌든 이 나폴레옹입니다. 이 그림이 이탈리아 원정 시절에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을 넘었다는 거죠. 한니발과 카를로스 대제에 의해서 세 번째로 군대를 끌고 알프스의 눈 덮인 산을 넘었던 그 자가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돌에 보나파르트라고 딱 적혀있죠. 아 완전정보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저는 술을 마셨나 봅니다. 그래서 카를로스 대제랑 한니발 이런 사람들보다 보나파르트 황제가 더 위대하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하얀 말 흰 백마를 타고 에르메스 망토를 마르고 뭐 엄청난 걸 자랑하고 있죠. 하지만 이탈리아 원정 당시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진짜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랬습니다. 농부가 이끄는 노세를 타고 넘어갔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알프스가 동네 뒷산도 아는데 어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항상 눈이 덮여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런데 두 점을 비교해보세요. 왼쪽 편 자클루이 다비드가 그린 것은 뭡니까? 헐리우드 영화예요. 오른쪽 다비드의 제자였던 사람이 그렸는데 다큐멘터리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오른쪽 그림도 나폴레옹의 주문작입니다. 왜?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나폴레옹의 신화가 다시 살아났을 때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언제 필요한 그림이에요? 집권 초반에 필요한 그림이죠. 강력한 위험. 그 누구도 대들지 못하게 뭡니까? 굉장히 이상화되어 있는 권력자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몰락하고 나서 그려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연도를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1848년에 그려졌거든요. 나폴레옹은 이미 죽은 지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른쪽 그림은 뭐예요? 인간적인 면모죠. 인간적인 면모를 그리워하는 그런 그림 인겁니다. 그러니까 자클리 다비드의 이 왼쪽 그림을 보고 나폴레옹은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림을 여러 점 그려서 주요 성에 다 걸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공식 초상화. 그리고 나폴레옹이 재미있는 게 나폴레옹이 그 귀족제 왕정하의 귀족제를 다 없애버린 다음에 레지옹 도네르라는 새로운 훈장제를 만들었어요. 그 레지옹 도네르라는 훈장을 통해서 새로운 귀족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원래는 그 레지옹 도네르를 1호 수상자를 자신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모양 빠지죠. 그래서 그 1호 수상자가 누구냐 그 레지옹 도네르를 1호 수상자가 누구냐 바로 자클리 다비드였어요. 나중에 이 훈장을 물론 이제 밀레도 받고 다른 화가도 만해도 받는데 1호 수상자가 자클리 다비드였어요. 그만큼 신임과 신뢰를 받았던 그 사람이고 이 그림을 통해서 나폴레옹을 완전히 사로잡아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자 이 그림을 그릴 자는 너밖에 없다 해서 그리게 되는 그림이 바로 이 대관식 그림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브르에서 두 번째로 유명하고 두 번째로 크게 더 큰 그림이죠. 이 대관식이 이제 노틀담 대성당 파리에 있는 노틀담 대성당에서 거행되었는데요. 조금 가까이서 한번 보자면 그림의 부분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림의 제목은 황제의 대관식이죠. 근데 그림의 내용은 황제의 대관식이 아니죠. 황후의 대관식 같죠. 왜? 이미 황제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관을 쓰고 있죠. 그림의 제목과 내용이 어긋나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원래 로마 그러니까 서로마에서 대관식이란 것은 로마 교황이 오른쪽에 있는 피우스 사는데요. 이 로마 교황이 세속의 황제에게 관을 씌워주는 것이 코로네이션 즉 대관식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미 세속의 교황보다 더 위에 있는데 뭔 너 교황이 나의 관을 씌워주냐? 그냥 관을 네가 주면 내가 쓰겠다 해서 셀프 대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셀프 대관식 한 장면을 그대로 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심은 요동치입니다. 너무나 오만 불손해 보이죠. 교황 성화를 무시하는 듯한 이 행위는 여론에 민심에 아주 크게 작용하겠죠. 종교가 무서운 게 그런 거잖아요. 가톨릭이라는 것은 유럽인들의 가톨릭은 비유하자면 우리한테는 유교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활 습관과 태도 같은 거예요. 종교로서 유교를 믿지 않더라도 유교적 세계관을 내면화하고 있죠. 어르신들한테 공공이 지하철의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럽인들한테 가톨릭은 그런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무시당한다? 이것은 황제에 대한 반감을 굉장히 크게 증폭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난제를 다비드는 이렇게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그림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황 성화가 나폴렘 황제에게 관을 씌워줬고 지금은 나폴렘 황제가 조세핀 왕호에게 관을 씌워주는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누구도 거짓말을 한 적 없지만 모두가 속게 되는 그림이죠. 이런 것이 탁월한 거 아닐까요? 권력자 입장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아주 심플하게 풀어낸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보세요. 조세핀은 당시에 40대가 지났는데 요즘은 따지면 60이 넘은 나이인데 10대처럼 아주 앳되게 그렸죠.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주 잘 알았던 그런 겁니다. 하나 그냥 재미삼아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자클리 다비드는 어디에 그려져 있을까? 이 앞에 1열이 있어. 1열. 황제가 계신 1열. 여기 2열. 3열. 4열. 1, 2, 3, 4 중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4열이 있을 것이다. 3열. 1열. 저희 우리 매니저 우리 여기 아까 진행하셨던 플라톤 아카데미 담당자쌤은 1열이라고 하셨네요. 여기 지금 80여 분이 들으시는데 1열. 1열이 많네요. 다비드가 자기가 엄청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1열에 그렸을 것이다. 여기 지금 1열이나 2열에 그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정치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정치하실 거면 꼭 저한테 전화하고 뭐 물어보신 다음에 하세요. 1열에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어요. 황제가 있는데 자기를 그린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예요. 어디 천한계 지금 1등급 여기 심지어 윤류스 칼살 다 그런 데 있거든요. 이게 다 왕가들이잖아요. 여기에 화가를 그린다? 이건 정말 그냥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어. 이럴 때 그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열이 많네요. 1, 2, 3, 4 4열 여기죠. 너무 없어 보이는 거지. 너무 초라하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2열은 2열은 누구예요? 이게 황제 엄마예요. 나폴레옹이 어머니 동생. 근데 웃긴 건 엄마는 사실 이 자리에 없었어요. 큰아들이랑 막내랑 싸우면 엄마 누구 편이야? 막내 편이잖아요. 막내 아들 달래주러 이탈리아 갔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 그려 넣은 거죠. 1열, 2열은 그릴 수가 없죠. 나폴레옹 가족들이 있습니까? 있을 때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 보이세요? 여기 이 사람. 이 스케치북 같은 거 들고 그리고 있는 이 사람. 왼쪽 두 번째. 이 사람이 자클리 다비드입니다. 자기를 어디에 그려 넣을지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감각을. 자, 이 그림에는 다비드는 자기 이름을 어디 썼을까요? 자, 우리는 객관식의 민족이니까. 1번 자연 풍경. 1번 자연 풍경. 바닥이나 이런 하늘이나 자연 풍경. 2번 말. 3번 나폴레옹 몸. 옷까지.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이 와중에도 지금 3번 나폴레옹이나 나폴레옹 옷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강의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건가? 감히 황제에게 자기 이름을 새긴다? 이건 또 역시 죽여달라는 얘기죠. 난 더 이상 살기 싫다. 황제 폐하에 그것이 설령 옷일지언정 황제 폐하에 자기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네 여러분들의 그 높은 자존감은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1번 선택하시면 그럴 수는 없죠. 자연 풍경도 안 돼요. 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름이 여기다 새겨져 있잖아요. 돌에 여기에 자기 이름을 새기면 같은 급이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거는 말밖에 없죠. 말 그 말 어디에 그릴 것인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저는 책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클로즈업에서 올려놨는데 말 발굽 이런데 너무 좀 아까 사열 같은 거죠. 말 발굽 이런 거 바닥 밟잖아요. 너무 없어 보이지. 여기입니다. 말띠 아까 어떤 분 쓰셨던데 말띠 보인다고 이게 그려진 것만 보이지 이게 이름으로 보이신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이름이 되게 탁월한 거예요. 이런 정치적 감각이라고 할까 이런 게 너무 탁월한 게 이제 답이던데 어쨌든 이 그림까지 이제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도 그려요. 이 그림을 나폴레옹이 굉장히 흡족해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나폴레옹 법전이다 이런 말을 학자들은 보통 하는데요. 우리나라 법도 큰 틀에서는 나폴레옹의 법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나폴레옹에게 이런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헌법 제정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낮에는 조국의 현재를 지키고 밤에는 조국의 미래를 대비한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 헌법 법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나폴레옹이 말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알아서 그렸다는 게 놀라운 거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나폴레옹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쉽게 말하면 언론인의 느낌인데요. 좀 더 화가라기보다는 언론의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것 봤을 때는 가까이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원할 줄 알았던 우리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험한하게 무너지죠. 1814년에 험한하게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왕정이 복고 되죠. 그러니까 다비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죠. 프랑스에 왕당파가 돌아왔는데 왕당파에게 적이 많았기도 하고 왕당파 입장에서 잘 봐봐요. 다비드 다 아는 애야. 유명한 화가니까. 그런데 왕을 위해서 그리다가 공화국을 위해서 그리다가 나폴레옹을 그렸죠. 그러니까 왕당파가 다시 돌아올 때는 왕당파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손봐줄 사람으로 느껴지겠죠. 그런데 왕당파들은 야 안 죽인다니까? 절대 안 죽여. 그냥 살아. 프랑스에 라고 얘기했어요. 죽였겠어요. 당연히 있었으면. 그래서 여행 중에 다비드는 로마를 원했으나 결국 벨기에로 망명갑니다. 벨기에는 우리로 따지면 연해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도 연해주. 우리 땅에 붙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왕정이 루이 16세 때입니다. 공화정이 로베스피에르고 재정이 나폴레옹이에요. 그 재정이 무너지고 왕정이 복고합니다. 그 왕정 복고 시절에 그러니까 다시 도망을 갔다. 망명을 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간단히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이 왕정 복고가 한 30여 년 되는데 그 왕정 복고가 무너지고 이 공화정이 들어서는데 이 공화정의 대통령이 바로 나폴레옹의 조카였습니다. 나폴레옹의 남동생의 아들 조카였고 그 나폴레옹의 조카가 루이 나폴레옹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큰아버지처럼 후데타를 통해서 다시 황제가 돼요. 그게 제2재정입니다. 그 2재정이 무너지고 이제 공화정이 된 거고 이 때를 보통 프랑스엠이 완성이다 이렇게 보통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자클루이 다비드가 왕정, 공화정, 재정 왕정 복고 그리고 왕정 복고 때 벨게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77세까지 편안하게 잘 살다가 둘째 아들 품에 안겨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폴레옹이 다시 백일천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워털루에서 사실 무너지고 나서 결국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고 그리고 이제 생이 끝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시면 왕정일 때는 자클리 다비드는 왕정의 미술을 했죠. 왕정일 때는 왕정의 미술을 했고 공화정일 때는 공화정의 미술 재정일 때는 재정의 미술을 했어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그림 양식은 신고전주의 양식을 유지했으나 그의 캔버스는 항상 권력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림을 주문하는 사람 자신을 가까이 두고자 하는 권력자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유적으로 생각하시자면 요즘 화가라기보다는 저 당시의 화가는 그런 면에서는 영화감독 아니면 방송 다큐멘터리 PD 영상을 만드는 사람 이자 언론인 이런 정치적인 화가 였던 거죠. 그런데 당신이 그림의 역할이 요즘처럼 그렇게 제한된 역할이기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그런 역할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클리 다비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이유는 뭐냐 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그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냐 여러분들 나중에 서양 미술사에 관심이 생기시면 각 화가들마다 그림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그림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림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인데 자클리 다비드에게 그림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이념 전파의 도구라고 봤습니다. 즉 권력자가 원하는 것을 그린다. 이 말은 권력의 메시지를 그 생각과 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전하는 것이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왕정일 때는 왕당파처럼 보이고 공화정일 때는 공화파처럼 보이고 재정일 때는 재정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가 실질적으로 정치적 지향성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공화파했는지 왕당파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결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뭡니까? 권력의 양지바른 것만 잘 디디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살았을 때는 영광을 당연히 누렸겠죠. 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가혹했습니다. 왜? 바로 변절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프랑스 혁명이 만약에 나폴레옹의 재정으로 끝났고 프랑스가 여전히 황제가 집권하는 국가였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자클리 다비드는 변절자로 기억됐을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자클리 다비드가 변절자가 된 것은 프랑스 혁명이 공화정으로 안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클리 다비드는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가졌던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탁월한 실력을 가진 정말 세속의 훌륭한 화가 잘나가는 화가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에 기록되는 위대한 화가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화가와 위대한 화가의 차이기도 하죠. 그 매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은 등장하죠. 위대한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충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자클리 다비드가 공화파였어. 그래서 왕정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공화정이 되었을 때 마라를 그리고 로베스피에를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같이 했던 사람을 그리고 절피를 하고 세속을 살았더라면 그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시대가 바뀌면서 권력의 속성이 바뀔 때마다 그 권력 권력자와 영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 역사의식의 겨력이기 때문에 그를 변절자로 따라서 그의 그림은 역사책에 지워지지 않아요. 왜? 그의 그림은 프랑스 혁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그림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즉 그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가치 화가로서의 가치는 평가 하나 그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당연히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같이 우리도 그런 점중의 역사 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광수 같은 천원 이광수의 육당 체낭선의 글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인물들 역사의식 겨려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그를 잘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있듯이 자클리 다비드도 역시 그렇지 않나 이런 화가들이 자클리 다비드 말고도 조금 더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이 자클리 다비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식의 겨려 역사라는 것에 대한 자기가 갖고 태어난 재능을 오로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썼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의 인재는 어떻습니까?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윤리우스 카이사르의 어떤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곧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하는 것.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하는 것과 나의 이익을 크게 하는 것을 일치시켰을 때 그때 윈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처럼 그와 비교해서 보자면 자클리 다비드의 이런 가혹하다고 얘기하는 이 평가가 어쩌면 정당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클리 다비드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을 그리면 제일 애정을 가지고 그렸을 것 같은가요? 자클리 다비드가 그렸던 그림들 가운데 여성 초상화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전주의 그림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우아하나 다소 차가운 면이 있어요. 그림이 차가운 면이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아무래도 자기가 애정을 가졌으면 좀 더 그랬을 텐데 질문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자클리 다비드 저렇게 위대한 화가인데 자화상이 두 점인가 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본인도 좀 캥기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클리 다비드의 가장 정치적이라고 평가받는 작품은 사실 저희가 제가 보여드렸던 대체로 이런 그림들이 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이라는 표현 중에 1등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공화정에서 재정으로 넘어갔을 때 근데 자클리 다비드의 실력이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가 나폴레온과 결부되었을 때 같아요. 왜냐하면 다비드의 그림 자체가 권력을 잘 보여주는 그림의 속성이 강한데 나폴레온이라는 인물 자체가 갖고 있는 권력 지향적인 면 이 면과 서로 되게 잘 맞았어요. 재미난 에피소드 설명드리자면 나폴레온 대관식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의 그림 값이 16만 5천 프랑 인가 그랬는데 그걸 나폴레온한테 받아내는 다비드의 편지도 되게 재밌어요. 요즘 말로 하면 나폴레온이 공짜로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다 돈으로 그려져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견적을 다비드가 되게 세게 낸 거예요. 딴 화가들보다. 자기가 최고니까 세게 낸 거예요. 시간 오래 걸리고. 그랬더니 나폴레온이 잘 그리는데 너무 비싸 이렇게 약간 투덜거림이 있어요. 그런데 다비드는 황제가 깎을 것 같으니까 다 안 줄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약간 더 세게 불러버린 거예요. 그렇게 옥신각신해서 그림값을 받아내는 것도 참 재미난데 그런 것도 예술가들이 좀 배울만한 부분이죠. 자기 작품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우리가 프랑스가 아니니까 저 인물에 대해서 감정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반묘 교사로 삼을 부분도 참 많은데 또 어떤 부분은 또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 또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상화는 당시에 예를 들면 밀레 정프랑스와 밀레는 왕정복구 시절에 태어나서 이재정에 죽었던 사람인데요. 밀레의 그림값이 보통 한 200프랑 정도였습니다. 200프랑 그런데 당시에 좀 잘나가는 그림값이 한 2000에서 3000프랑이었어요. 그런데 다비드의 약간 그 대관식은 16만 5000프랑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있다고 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림값이겠죠. 그러니까 밀레의 한 200배 소상화가 200, 300배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따져도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어떤 초상화 시장을 봤을 때 그냥 동네에 잘나가는 화가가 있고 어느 구에서 잘나가는 화가가 있다면 그 나라에서 제일 잘나가는 화가 라고 비교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격차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인물을 자클루이 다비드에 관한 책은 사실 잘 없습니다. 국내에 저도 원래 다비드만 따로 떼서 한번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가 쓴 책은 파리 미술관 역사로 갔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앞에 두 챕터가 이 다비드에 관한 이야기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쓴 게 제일 그래도 많이 다루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되면 또 책을 낼 수 있는데요. 유튜브 강의도 하시냐고요. 유튜브 강의는 유튜브는 제가 채널을 하다가 문학 채널을 운영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제가 멘탈이 투쿠다스 멘탈이에요. 까기도 전에 깨져 있는 멘탈이어서 유튜브에서 막 사람들이 악플 몇 개 다 하는 거 보고 나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강의는 안 하고요. 제가 했던 강의를 서울시나 EBS나 이런 데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건 있습니다. 제 책을 다 주문했다고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저희 어머니도 제 책을 다 읽지 않았는데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지식을 몇 가지 한두 가지 더 안다고 해서 지식을 더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시 시험 쳐서 수능을 쳐서 서울대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공부하는 목적이 여러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공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언제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매일 조금씩이나마 공부하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니체가 했던 말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진리는 친절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그냥 그분이 했던 전체 내용을 좀 압축하자면 그런 건데요. 진리는 친절하다 저는 공부할 때는 예전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말 그대로 진리는 친절하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인의 생각이나 해설에 대해서 항상 조금 더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냉소적이거나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지식이라는 것이 원래 온기를 품지 못하면 냉소로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공부와 단순히 모세에서 많이 알고자 하는 분들이 하는 공부는 그런 면에서 결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매일 노력해야 되듯이 공부도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두 시간 조금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뵙게 되어서 좋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